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와가지고 난 결벽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난 결벽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민주당 내에서 뭐 다른 소리도 가끔 나옵니다 당대표 출마 자체를 강하게 반대했던 아마 설훈 의원이 4선입니까 5선입니까 설훈 의원이 굉장히 뭐죠 목숨 내놓고 이제 반대를 했죠 그런데 보니까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보니까 설훈 의원이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한 게 아니냐 내가 돈을 받은 사람이 나왔으니까 이제 뭐 어떻게 벗어날 거냐 이런 내용의 인터뷰를 했더군요 벗어나기가 참 힘들죠 난 결벽하다 이렇게 이재명 민주당의 당대표가 이야기하더라도 국민 가운데 오늘 방송 마치고 난 결벽하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이런 설문조사를 해봐야겠네요 아마 유동규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그 다음에 정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입을 열겠죠 뭐 제각각 이제 각자 도생이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제까지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던 이재명 씨가 검찰 측 주장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결벽 증거를 두 가지를 대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일보의 기자들이 제목을 이렇게 붙였네요 막상 이재명 당대표가 해명이라고 이렇게 내놓은 두 가지의 결벽 증거를 실제로 까보게 되면 이재명 씨에게 불리한 내용이 참 많이 들어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일에 갔냐 하고 나면 아무리 변명하고 노력하더라도 잘못된 것 자체가 실체니까 그것을 완전히 가리는 일이 불가능하지 않지만 쉽지 않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재명 민주당의 당대표는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남욱 변호사가 가졌던 인터뷰 내용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등장하는 자신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일부 이런 발언을 가지고 자신이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전편을 다 들어본 사람들은 오히려 이재명 당대표에게 상당히 불리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는 것이 남욱 변호사의 인터뷰고 정영학 회계사의 그런 녹취록이다 이런 내용을 하는 거죠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 주장을 정면 반박하려 꺼낸 남욱 인터뷰와 정영학 녹취록은 진술이 오락가락하거나 오히려 검찰의 주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체를 숨길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일관된 그런 주장을 펼 수가 있지만 실체를 숨겨야 된 반드시 뭐죠 범죄 내용을 숨겨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숨기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저렇게 이야기하고 또 저런 상황에서는 숨겨야 될 내용을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다 논리적으로 모순이 발생하니까 오히려 문제점이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정영학 녹취록에도 이재명 당 대표에게 불리한 발언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검찰이 지난 4월 법정에서 공개한 2012년 9월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대화 녹취록에서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주목할 만한 그런 주장을 펼쳤다 윤 모 대표가 이 모든 각을 유동규와 이재명과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세 사람이 처음부터 각본을 짜서 진행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말하는 부분이 녹음이 되어 있는 겁니다 또 지난 5월에 공개된 2013년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대화 녹취에는 이재명 당 대표의 선거 전략도 언급된다 당시는 이재명 대표가 재선 성남시장을 준비 중인 상황이었는데 남욱 변호사는 이재명 시장님 선거를 우리가 어떻게 당선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은밀하게 선거관리위원회 쪽 라인을 대발하라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얘기하더라 이 사람들은 그때도 다 이렇게 손을 쓰면 선관위에 손을 쓰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사실 여부야 우리가 따질 게재가 아니고 어쨌든 남욱 변호사가 나오는 내용에 유동규 씨가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녹취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권력의 끈이 떨어지게 되면 인간 군상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 모두는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각자 도생 어떻게 하면 자신의 형량을 좀 낮출 것인가 가능하면 좀 일찍 출소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과거의 인연이나 이런 것은 그냥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인연이라는 것도 다 이익으로 맺어진 사람들이니까 이익관계가 끝나게 되면 다 제각각 살 길을 찾는 것이 보통 사람이니까 유동규 씨가 검찰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이재명 당대표에게 불리한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죠 불리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들 바로 이어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만 그렇겠냐 이야기죠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와 과거의 인연을 가졌던 그 인연이라는 게 다 이익의 관계지 않습니까 인간관계라는 것도 이익의 관계로 맺어진 이익의 친구는 이익이 끝나게 되면 다 남남으로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점에 우리가 주목하게 되면 이재명 당대표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더라도 사실이나 진실이 세상에 다 까발리지 된 데는 그냥 시간 문제지 그걸 덮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점쟁이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간이 본래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익의 친구는 이익이 끝나면 끝나는 거죠 이익의 친구는 이익의 친구가 이익관계가 끝났는데 불구하고 이어지는 경우는 없지는 않겠지만 확률적으로 아주 낮은 거죠 여기에 지금 주연 조연으로 등장하는 이재명 당대표 정진상 정무실장 남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남욱 변호사 정민상 여러분들 변호사 그리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이 사람들이 다 이런 관계라는 것이 다 이익의 관계지 않습니까 서로 이익을 나누었을 때는 형님 아우하지만 그 이익이 다 끝나게 되면 다 제각각의 길을 찾게 되고 제각각의 찾는 하나의 징후가 바로 1년 정도 만에 출소한 지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분 거 아닙니까 8억을 내가 김용 대선 캠프의 주요 인물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다 불계되어 있는 겁니다 불계되어 있기 때문에 녹취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재명 당대표는 정영학 이름 회계사의 녹취록이나 남욱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뽑아가지고 내가 무죄다 이렇게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다 과거의 일이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바로 권력의 끈이 완전히 끊어지고 이익관계가 소멸됐을 때 인간들이 도대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다 이렇게 이재명 당대표가 앞으로 어떤 운명에 차게 될지는 가늠하는 것은 조금 더 어렵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